이모 왔다! 이모 왔다! 상현아, 하현아! 치킨도 왔다! 왔어? 야야, 손 벗고 먹었어. 먹긴 뭘 먹어, 먹지 마. 좀 먹자. 가만히 찾으면 인심 썼는데. 안 돼, 안 돼. 애들 양치 지냈단 말이야. 상현이, 하현이. 니네 그립 숙제 했어, 안 했어? 뭐 화낸다. 같이 살라도 얼마 안 남았구만. 나 살은 팍팍하게, 진짜. 아니, 너는 이런 거 사 올 돈 있으면 내 돈이라도 좀 갚지. 아이, 좀만 기다려. 다음 주 투자금 들어온다니까? 이자 그거 몇 프로? 말만 해, 다 해줄게. 뭘 시구, 큰 소리는. 지문 다 썼어? 아직 날짜 좀 남았는데 뭐 벌써 지문이 싸. 아, 있잖아요. 두 분은 너무 태평에서 좋으시겠어요. 닥쳐서 또 혼빼기만 해 아주 그냥. 좋겠다. 독립도 하고. 왜? 부러워? 아니, 잘 돼서 나가니까 좋다 이거지. 안 먹어. 자기 다리 좋아하잖아. 아, 됐어 안 먹어. 나 이렇게 하잖아. 웃어줄게. 자기 껍데기 좋아하지. 잘 먹네. 인권영화제. 특별상. 감사패. 대상. 김수진. 감사합니다. 어, 이거 이런 책 뒤에 썼어. 우와, 진짜 오랜만이다 보이네. 아멘